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더이상 지켜보기 힘들다면서 이제는 결단하겠다라고 선언한지 하루만에 추미애가 무엇을 결단한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지만 추미애 선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임을 제외한 가장 추미애 입장에서 윤 총장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수사 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얘기가 나온지 하루만에 추미애 장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추미애는 검언유착 사건하고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말의 의미는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대로 추미애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거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검찰총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당신 대신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 보고 너는 수사에서 빠져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꺼져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굉장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일로써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도에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극대 교수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한 이래 15년 만의 일인데요. 오늘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앞으로 지휘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서 성급히 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라고 지시를 했으며 지금 본 건은 사회적인 임몽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에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독자적으로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빠지라고 하고 완전히 문재인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독자적으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에게 빨리 옷 벗고 나가라고 대놓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대놓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으니까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금 추미애가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으니까 추미애가 수사지휘하고 있는 거 그냥 멀투거니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식물총장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역사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만일에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치욕적인 상황에서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게 현재 여권에서 진짜로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거나 또는 추미애가 내린 지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추미애가 벼르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공격을 하기 뻔하고 여권에서도 같이 쌍수 들고 나서서 때리겠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결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만일에 추미애의 이번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검사징계법을 보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모두 다 7명이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다른 검사가 만일에 징계 대상일 경우에는 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검찰총장이 본인을 셀프로 징계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려고 이런 위원회 열었는데 본인이 위원장이면 보기에 이상하니까 법무부 장관의 입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하긴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위원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원회까지 모가지 잡아서 끌고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징계가 나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윤 총장이 자진사퇴 안 해가지고 징계까지 가더라도 현재 정권에서 마음 놓고 윤 총장을 징계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만일 할 경우에 역풍이 좀 불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검찰청법을 보면 검사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고 이 말은 탄핵이라든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 정도가 해임이라든가 정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거는 총장이 아니라 일반 검사들도 중징계가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힘들 텐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금 여권에서 엄청난 중재를 윤석열 총장이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정도 사안이 검찰총장이 정직이라든가 해임까지 가는 것은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만일에 이거를 몰아붙여 가지고 정직이라든가 해임까지 거기까지 몰고 간다면 이러한 결정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고삐가 풀려가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지 보면 국민들 눈치 안 본 지는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들 입맛대로 어디까지 몰아붙일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이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퇴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도 나왔는데요 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위를 지냈던 김종민 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그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전달을 드려보면 결국은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청법 8조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발동을 했다면서 참여정부 시절에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에 이어 두 번째 사례라면서 당시 김종빈 검찰청장은 지휘권 발동에 항의하면서 사표를 냈고 윤석열 총장도 오늘 입장 발표를 하겠지만 사표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은 정치권력의 검찰 수사 개입을 통해서 수사의 공정성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휘권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1950년대 조선 의혹이라는 정치부배 사건 수사에서 당시 법무상이 지휘권을 발동을 했다가 내각이 붕괴된 전례가 있는 이후에 발동된 사례가 없을 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역사상 가장 많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나치치아의 독일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 지휘 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역사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날 것이고 사표를 내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는 첫 번째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치욕스러운 설레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리를 유지해도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식물총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차원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의 재가하에 정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일 것이고 지휘권 발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휘권 발동은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지 윤석열 총장이 사임하고 나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남는다면서 이번에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은 대한민국이 파시스트 국가로 진입했다라는 확신한 신호로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고 정상적인 법치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고 대통령의 통치권하고 압도적인 의회 권력으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제 기로에 서 있고 헌법 질서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선출될 권력이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는 폭주 기관차가 달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인 금지까지 검찰청법에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절반 정도에 이른 윤석열 총장을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정권을 향한 수사 때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현재 정권에서 올해 초부터 거의 직권남용 수준의 대건 간부 좌천 인사하고 무리하게 공수처 밀어붙이기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은 현 정권이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해 보이는지에 굉장히 자명해 보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기가 민망할 지경이고 현 정권 들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에 가차없이 과거 정권을 수사할 때는 그렇게 떠받들면서 우리 윤 총장이라고 떠받들어주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까지 임명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라고 하더니 정작 현재 권력에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쫓아 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 정말로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은 여기 어떠신가요?